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모자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왜 갑자기 그렇게 알고리즘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영상 빨리 가져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쓰던 그 모자들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새로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영상 찍으려고 싹 새로 샀습니다 광고, 협찬 전혀 없고요 그냥 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품들이에요 짜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캔모자는 없고요 다 비니랑 바라클라바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캔모자는 제가 좀 따뜻해지면 들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또 바라클라바의 늪에 빠졌어요 약간 얼굴 골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비니보다 바라클라바가 이 얼굴을 감싸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 신운 바라클라바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고 다니는 제품인데 저는 이게 진짜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깜짝 놀랐어 난 그 외국인 모델이니까 당연히 받아보면 또 꼴뚜기 핏 되겠지 했는데 너무너무 컸어요 이게 이렇게 뭔가 원사가 알록달록 섞여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게 은근히 피어싱에 좀 잘 걸리더라고요 그 점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약간 말아가지고 쓰면 더 편하거든요 봐주시면 돼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데가 넉넉해요 생각보다 대신 이런 데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쓰고 보실 땐 좀 불편한 게 있고요 쓰고 나서는 되게 편하고 이런 데가 뭐 얼굴에 닿았을 때 뭐 까끌거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되게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약간 튀는 거 같은데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뭐 패딩이도 잘 어울리고 코틀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바라클라바입니다 다음 모자는 이거 언더 컨트롤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 생각보다 너무 좀 짱짱한 느낌인 거예요 저는 소드핏 비니는 저거 좀 이렇게 잘 늘어나면서 폭딱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내 생각보다 너무 좀 짱짱했어 어쨌든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게 우리 6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가 되게 후끈후끈해요 밑에 보일러 틀어놨더니 이거 진짜 까먹는 게 은근히 더 관리하기 힘든 거 같아 이거 진짜 까먹는 게 은근히 더 관리하기 힘든 거 같아 여기 이렇게 지퍼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거보다 착용하기는 편한데 그만큼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에요 딱 봐도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얼굴에 타이트하게 탁 쪼는 맛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나 바람 들어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더 나을 거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건데 이렇게 사실 코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내려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다음은 이 디스 이즈 네버댓 비니입니다 제가 이거를 백화점에서 보고 엄청 사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번에 시즌 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바 사면서 얘를 같이 끼워서 샀습니다 이거 브라운이랑 색깔을 되게 고민했는데 브라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거 아이보리 샀는데 잘한 거 같아요 다음은 이 라티젠의 바라클라바예요 이것도 신혼구처럼 되게 넉넉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얘는 입구가 좀 좁아요 얘는 이 얼굴 동그란 크기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얼굴 완전 동그랗게 싸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게 되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 부드러워 그냥 제가 보여드린 지금 모자들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사면서 느끼는 건데 모자는 진짜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만져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예쁜 거 찾기가 힘드니까 얘는 완전 얼굴 이렇게 눈, 코, 입만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다음 또 비니인데 이게 사실 저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맛댕킴 거 비슷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예쁘게 쓰기도 좀 힘들어요 얘도 약간 그 신혼구처럼 알록달록한 원사가 섞여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여기 이렇게 엠블럼이 박음질 돼 있어요 이거 무탠다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무신사에서 모자를 많이 샀는데 무탠다드에도 바라클라버가 있길래 샀어요. 근데 이게 좀 진짜 갓성비템? 진짜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도 신혼거랑 비슷하게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인데 얘는 좀 더 얇고 뭔가 후드후드한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쓸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냥 쑥 뒤집어 쓰면 되고 벗을 때도 엄청 편.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요, 얘는. 일단 이거 컬러가 제 퍼스널 컬러랑 너무너무 잘 맞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이고 일단 되게 예뻐요. 이제 마지막 모자는요. 제가 처음부터 쓰고 있었던 이 모자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태우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점. 이거 빈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버킷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귀엽다 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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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진짜 귀엽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소드핏 비니입니다. 뭔가 복실복실하면서 머리에 폭 감기고 얼굴 진짜 작아 보이는 디자인. 사실 이 모자는 저만 쓰고 싶어서 아껴 놓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다른 색깔도 사야지. 이거 업로드하기 전에 사야지. 아 이거 진짜 벗을 때도 너무 편해. 자자잔! 정말 캡 모자도 같이 찍었으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원하시던 그 모자 영상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이 모자 구매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자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